림운성 조선 민주자의 인민공학 나우 연극 한번 해볼래요? 호텔 매각 접은 거지? 니가 지키고 싶으면 지켜 능력껏 등대같은 호텔을 만들고 싶었지 할머니 문서인술 찾았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놈이 진짜 림운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형님! 넘어집니다 가자!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여기 말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호텔로 괜히 불렀나? 박세현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할머니 보내드리고 나면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엔 열심히 저를 써먹으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자리에 대한 5시 5분 10시 5분 1 2